반갑습니다. 전국의 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플림 수학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예비고일 친구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 중3 친구들이 학원에 많이 와서 예비고일 선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전에도 생각해보면 여름방학 때부터 보통 고등학교 수학을 미리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 중에 여러 가지 강좌들에 대한 후기에서도 예비고일 학생들에 대한 후기도 요즘 좀 보이는 편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뭔가 확 물고 나가는 상태는 아니지만 수능이 지금 100일 좀 안 남았기 때문에 수능이 치러지면 바로 예비고일 학생들이 고일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쯤이면 선행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 잘하는 법 1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시리즈로 나가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수학 잘하는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추상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질문 3개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굉장히 큰 이슈였던 개정교육과정 시즌에는 정말로 고등학교 수학이 많이 혼동을 겪어서 예비고일 학생들이 공부하기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제도가 좀 안착이 되고 있고 교육과정 바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갈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이 궁금해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중학수학은 고등수학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중학수학을 공부할 때 고등수학을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이걸 도대체 어디 정도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가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때 학원에서 수업을 그냥 나가줄 때까지 내가 그냥 버티고 버텼거든요. 생각해보면 내가 스스로 다른 책을 좀 찾아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했을 테지만 그때는 좀 어리기도 하고 뭔가 학원 교육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나이기 때문에 그랬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나가는 대로만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뭐 결과만 이야기를 해보면 중학수학과 고등수학이 100% 연관성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만 잠깐 나오는 개념이 있고 고등학교 때 다시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 있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0.9 땡 이걸 배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1이 아니라고 배워요.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가보면 0.99999 이런 것들은 수학 2에서는 1이 아니라고 배워야 해요. 1보다 1은 좀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1보다 좌극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적분 가면 또 이게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수학이 고등수학과 온전히 100% 관련이 있다고는 사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수학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거야. 100% 온전히 완전히 내가 중학수학을 잘해야 고등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고등수학은 또 새로운 단계고 새로운 관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속성을 잇지만 흐름이 쫙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했을 때 나 지금 중학교 수학까지는 어느 정도 됐고 사실 시험 한두 번만 남았기 때문에 고등수학에 집중할까? 아니면 중학수학에 집중할까? 중학수학에 집중을 하면 고등수학을 더 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라면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하기 낫습니다. 알겠지? 두 번째.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정말로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수학 상은 무조건 선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겨울방학 때까지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한 바퀴를 돌리면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아주 수학을 잘하는 특목고 진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일부 자사고나 아니면 수학을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그런 학교들이라면 블랙라벨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행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가 미리 공부하는 거잖아. 미리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일이 없어요. 학원에서 보는 쪽지시험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국 둥수나 학교 둥수나 내가 평가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소홀히 하게 되고 까먹게 된단 말이야. 까먹게 되기 때문에 다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적정선은 6개월인데 여러분이 지금보다 6개월 앞이면 겨울방학이잖아.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수학 6개월 후면 1학기거든요. 그럼 수학 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학 상까지 선행은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좀 고등학교 좋은 데로 가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학교를 간다 그러면 수학 1, 2까지는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내 경험상 정교권에 있는 아이들은 보통 수학 1까지는 하더라. 라는 것이고 이게 수학 1을 해야 수학 상하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수학 1까지 했다는 건 학습량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학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지. 수학 상하를 하지 않고 수학 1을 선행한 학생들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부 그렇지 않은 수학 상만 하고 정교권 찍어버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뭔가 수학 시간의 투자로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공부를 더 많이 한 학생들이 선행을 많이 할 것이고 여러분이 나는 수학을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일단 수학 상까지는 무조건 하시고 수학 하와 수학 1은 선택에 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수학 상은 선행을 하는 게 좋고 그렇다면 겨울방학 전에는 한 바퀴 돌려놓으시고 겨울방학 하고 나서는 좀 진하게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학교 시험 잘 봐야 하나요? 이 얘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중학교 때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고요. 사실은 관련 1도 없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시험 지금부터 아주 망친다고 해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특목고는 내신 들어갔을 때 좀 제외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곳과 가려고 하는 데가 지금 일치가 된다면 중학교 시험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심지어 중학교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아주 나쁜 이야기를 제외하고 봉사활동 시간 선생님 부족한데 괜찮아요? 이거 고등학교에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괜찮아요? 이게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고등학교 때 생기부에 뭐라고 써있냐면 산만하고 감성이 풍부하면 이게 써있어요. 산만한데 감성이 풍부하다고. 근데 내가 대학교 갔을 때 영향이 있었나? 그렇진 않았거든. 중학교 때는 온통 좋은 얘기밖에 없었고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한동안 입원을 하는 바람에 마지막 성적이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했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물론 내가 원하는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영향이 그렇게 있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혹시나 중학교 시험에 지금 나 항상 전교 1등 했는데 이번에 전교 2등 해도 괜찮나? 이런 디테일한 고민을 하게 된다면 고등학교는 완전 새로운 관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앞에 그 첫 번째 질문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중학수학은 고등수학과 어떤 관계가 있냐? 그 다음에 중학교 시험 잘 봐야 되나? 이게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고등학교는 완전 새로운 관문이고요. 그 관문이 얼마나 빨리 들어선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들어서고 얼마나 찐하게 어떤 커리큘럼 따라서 공부하는 데는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을 내가 온전히 모든 스텝을 다 밟아서 끝까지 간 다음 고등학교 갔을 때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선생님이 몇 가지 더 주기적으로 영상을 좀 올릴 텐데 일단은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 예비 고등학생이라면 지금은 그렇게 무겁게 가져가지 말고 여름이 좀 지날 때까지는 좀 얕게 여러 번 색칠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지립 추천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커리어에 의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좀 호율적인지 시기별로 조종하는 건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